아... 옆으로도 길이 있어 뭐야? 왜? 해천라인으로 갈거야 여기 탈거야 잠깐 왜? 해천라인으로 갈거야 대박 해천라인이 오씨 야 이거 갈 수가 없다 갈 수가 야 그게 더 엄청 꼬리를 확 틀어야 돼 지금 나의 위기 뭐 하아 아니 아니 사진은 말고 다 받았을 거 같아 ㅎㅎㅎㅎ 야 우담바라라 광교사 가면 클릭으로 가고 여기는 평폐달러 와야겠다 안되겠다 야 죽을 것 같다 야아 어우 왜 저 급사를 못하지 아아 형 형이 그냥 걸어가는 속도만 유지하면 전복은 안되잖아 그렇지 야 니가 내려갈게 더 무섭다 쪼라갖고 완전 이제는 완전 우추를 막 살아야 될거 아냐 쪼면 안되네 쪼면 안되네 야 이씨 이게 뒤지라고 한거 뒤지라고 왜 여기 오면 쏘는거지 안쪼면 쪼면 빽은 물처럼 된거야 야 여기서 안 쫄면 빽고 nå일처럼 되는거야 Technically 세다 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5 c 또 뭐 저희 넣어 봐 봐 또 이상한 데뷔 꺼 해 봤어 아오 잘못 온 것 같은데 4 뭐 야 딱 거기서 죽이자 으 야 무슨 망해 하면 UCI 코스냐? 왜? 오른발은 잡히는데 왼발이 이 상태 안 잡히더라 야 오늘 개척 라이딩이야? 왜? 여기 아냐? 야 오늘 뭐 개척 라이딩이야? 뭐야? 여기 넘어갔어 도리하면서 야 저 아닌가 보다 저 야 뭐 타라고? 뭐가 있는거야? 바위 타고 내려간다고 하잖아 옆길에 있나보다 바위 옆돌로 와 씨 형 저기 앞에 있는 나무 있죠? 어 이 나무 왼쪽 질밑으로 내려가면 되겠군요 거기 수입량이 있는 상태 보시나요? 어 야야야야야 오이씨 야 씨 무슨 망해 하면 램페이지냐? 어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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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데는 좋다 형 뭐 없으니까 어 일단 무서워 일단 무서워 야 오늘 아닌거 같애 오늘 잘못 걸린거 같애 야 수강료 없다고 이렇게 막 돌려도 돼? 수강료 없다고 막 이렇게 돌려도 돼? 야 수강생의 안전을 전혀 보장하지 않잖아 이게 살라고 하는거지 죽으라고 하는거지 이게 재밌는데 어? 이게 재밌어요 으쌰 뭐야 이거 아 와우 야 씨 뭐 거의 뭐 산재길인데? 야 씨 뭐 거의 뭐 산재길인데? 우와 우와 씨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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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